안녕 졸려 졸려 잘 꺼임 흔들지 마셈 근데 또 생각났음 아미가 생각이 났다 이 말이야 뭐야 뭐라고? 아침 준비 중에 라이브 자는다고 해 보게 너 나랑 자는 시간이다 자는 건 내 마음이지 네 너도 이렇게 늦게 자면 안 되는데 큰일이다 그렇지? 뭐지? 이거 내 베개다 이거 내 베개야 목친 베개 알아? 어? 너 알지? 목에 되게 좋은 베개야 이게 알아? 내가 잘 때 어떻게 자냐면 봐봐 이게 지금 되게 작잖아 베개가 근데 잘 때 어떻게 자냐면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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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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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잘 거야 잘 거야 근데 아미들이 생각나서 안 되겠어 일부러 자자 그냥 아 그래도 나 스스로 그러니까 졸려 내가 코를 골 때도 있고 안 골 때도 있는데 코를 골 때도 있고 안 골 때도 있어 근데 오늘은 골 거 같아 졸려 근데 졸려 졸려 근데 보고 싶었다 이 말이다 근데 보고 싶었다 이 말이다 근데 너가 졸려 멀어 제가 졸려 멀어 멀어 근데 또 자려고 하니까 좀 약간 잠이 안 오네 내가 그때 라이브 하다가 잠든 건 난 잘 생각이 없어서 잔 거야 근데 이제 잘 생각이 있으니까 막 자고 싶지는 않네 내가 인스타그램을 안 하니까 SNS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소통할 게 많이 없으니까 이 위버스를 자꾸 찾게 된다 졸려 내가 이렇게 잠들잖아 그러면 그러면 또 회사에서 또 난리가 날 거야 몰라 어때 라이브 하다가 잠들 수도 있지 그쵸? 지금 몇 시야? 아침 아침이니까 아마 이제 회사가 방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때를 이제 노린 거지 나는 저런 아빠가 저런 아빠가 응, CK 꼭 CK 사랑해 거긴 새벽 2시야 어디야? 어디 있는데? 나도 모르겠다 졸려, 졸려, 졸려 내가 라이브를 하면서 이거 얘기를 해야 돼? 말아야 돼? 모르겠다, 모르겠어 잠시만, 너무 덥다 에어컨 좀 차있어, 에어컨 좀 잠시만 음 I should on 이렇게나? 너도 틀어? 응 너도 틀어? 되니? 되네 넌 무음이구나 나 몸에 열이 많으니까 졸리 졸리인데 왜 이렇게 자기가 싫냐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졸린데 졸려 졸린데 막 잘 자요? 잘 자는 건 되게 좋은 거다 나도 잘 자고 싶고 근데 그냥 자기가 싫다 왜 그런 걸까? 이유가 뭘까? 어? 뭘까? 이유가 이렇게 하자마자 하품은 진짜 계속 나오거든요 하품을 이렇게 하품은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싫어 응 왜 그런 걸까? 이것도 스트레스다 불면증인가 자기가 싫어 자기 자기가 싫어 아닌가? 잘 수 있나? 아니야 자고 싶다 자자 할 때는 항상 못 잤어 아니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도 있긴 했어요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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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약간 내가 내가 뭔가 자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자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뭐 술을 좀 마셨거나 아니면 아니면 집에서 그냥 한가로이 뭔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니면 등등등 그때 생각이 난다 이 라이브가 아니 난 이제 창구잖아 이게 창구 생각이 나 잘 보이는구먼 잘 보이는구먼 이따 자자 아 머리는 왜 이러는 거야 머리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안 보이지 안 보이지 난 여러분들을 볼 순 없잖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 음 아 보다 눈으로 보다 또 BERG 알 Ne 알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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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가 방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다가 내가 이렇게 잘 잠들려고 했잖아요, 이렇게 이게 진짜 꿈을 꾸면 나도 원치 않은 그런 생각이나 상상들을 하게 된다? 참 신기해 방금 이제 내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다가 잠든 거를 인식하고 잠들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다? 아미랑 관련된 생각을 했는데 아미가 아미가 약간 렘... 무슨 수면? 렘 수면이라고 하나? 약간 상상에 잠겼어 방금 꿈 같은 상상 근데 아미가 생각나갔다 그래서 깼다 잘 잠든... 잘 잘 거다 아무튼 아미들이 다치면 안 되는 그런 다치면 안 되는 그런 꿈 같은 생각을 했다 조심해야지 항상 다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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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